오늘은 스토킹 썰 풀어볼게 내가 대학생 때 일이야 학원을 마치고 지하철로 집에 오는 길이었어 친구랑 핸드폰으로 통화하는데 지하철 유리창에 한 남자 시선이 좀 이상한 거 있잖아 힐끔 힐끔 쳐다보는 거 기분이 나빠서 역한으로 이동했어 쫓아오진 않길래 그냥 안심하고 목적지에 내렸지 그날은 별일이 없었어 학원을 다녔을 때라 집에 오는 시간이 거의 비슷했어 저녁 10시쯤 이틀 뒤였을 거야 내가 땡땡역에서 내렸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야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여기 사는 사람일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수상한 사람인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집으로 바로 안 가고 지하철역 주변이 번화가여서 한 바퀴 휙 돌았어 여기서부터 특이한 게 한 바퀴 도는 와중에 그 사람을 두 번 마주친 거야 웃기지 않아? 뭔가 좀 수상하다고 느껴서 그 사람 안 보일 때 횡단보도를 막 뛰어서 건넜어 그때 분명 그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건물에서 튀어나오더니 무당 횡단으로 내가 건너는 쪽으로 전력질주하는 거야 그 사람은 건물 창가에서 내 동태를 살피고 있었던 것 같아 무튼 그 뛰는 모습을 보는데 소름이 도다 안 도다 진짜 너무 소름 돋아서 나는 엄마에게 바로 전화를 했지 엄마는 곧장 데리러 왔고 그 사람도 내가 안 가고 전화하니깐 그냥 다른 길로 가더라고 엄마가 오자 안심이 돼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어 그때 안심했던 게 나의 큰 실수였지 나는 진짜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어 미안해 2편으로 돌아올게 얘들아 2편 시작할게 엄마를 만나니깐 긴장이 풀려서 안심하고 집에 가고 있었어 엄마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인상차게도 얘기했었어 엄마는 대부분 그런 스타일이지 않아 하면서 뒤에 저 사람도 비슷한 애라고 하는 거야 나는 뒤를 돌아보게 됐고 그 순간 나는 너무 놀래서 주저앉으면서 비명을 질렀어 엄마는 저 새끼구나 하고 그 스토킹범을 잡으러 뛰어갔어 그 스토킹범은 미친 듯이 도망갔어 우리는 곧바로 집 근처 지구대로 향했어 경찰분에게 그간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고 경찰 아저씨는 지금 그 상황에서는 해줄게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지 그러면서 했던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 나를 쑥 쳐다보더니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입고 다니지 말라는 거야 그 당시 나의 옷차림은 평범한 스키니진의 티셔츠였는데 말이지 아 그 시절 때 스키니진이 유행이었어 그래서 나는 말했지 제가 노출 있는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치마를 입은 것도 아닌데 그럼 대체 뭘 입고 다녀요? 라고 했더니 그 경찰분이 하는 말이 몸매가 드러나지 않는 좀 펑퍼지만 추리닝을 입고 다니라는 거야 어이가 없었는데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더라고 엄마는 그래도 위험하니까 같이 순찰을 요청했고 경찰차를 타고 그 스토킹범을 찾으려고 순찰했었어 결국 찾지는 못했었어 그렇게 며칠은 엄마나 아빠가 시간 맞춰 데리러 와주셨고 그 스토킹범은 안 보여서 끝난 줄 알았지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었더라 3편 시작할게 아 그 전에 예쁘냐고 댓글들 많이 달리던데 아니야 예쁘지 않아 그러지마 하지만 그 당시 몸매는 좋았어 말랐는데 글래머한 스타일이었어 어쨌든 나는 서서히 스토커 존재가 잊혀질 때였어 문제의 지하철역 대신 다른 역을 이용해서 집에 오는 길이었지 친구랑 정신없이 통화를 하고 가는데 누가 뒤에서 백허그를 하는 거야 3초 정도를 그렇게 안 놔주더니 뛰어가는 거야 껌껌했지만 뒷모습을 보니 그때 그 새끼랑 매우 흡사했어 나는 너무 놀라서 핸드폰도 놓치고 다리에 힘이 풀려주자 앉아버렸지 진짜 놀라니깐 목소리도 안 나오더라 그 새끼가 아파트 골목 안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나는 걔가 뒤돌아서 다시 나에게 올까봐 그 순간 그게 제일 무서웠어 앞에 한 아주머니가 마침 걸어오셨었고 도와주셔서 엄마랑 다시 경찰서로 갔어 내가 상황을 말씀드렸고 아파트 CCTV를 다 확인해줄 수 없냐고 물어봤는데 경찰은 CCTV를 확인하는 절차가 쉬운 일이 아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대단지에 아파트를 타보는 거 자체가 무리라고 그리고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당분간 최대한 옷을 하 그놈의 옷이야기 또 하셨고 순찰을 더 보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지 어쨌든 뭔가 나는 그날 자체가 수치심을 많이 느낀 날이기에 경찰분이랑 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어 결국 나는 그 뒤 학교 기숙사 생활을 1년 하고 우리 집은 이사갔지 혹시나 오해할까 봐 이야기하는데 모든 경찰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야 하지만 얘들아 혹시나 수상한 느낌을 받는다면 자신이 자신을 지키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다음에 예전에 내 용감살 풀어줄게 감사합니다